네 나예요, 황씨 네 몸은 좀 괜찮아요? 괜찮아요 근데 블랙박스 말이에요 잘 전달됐는지 확인했어요?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형사님께 전화해보려고요 나도 해봤는데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 핸드폰으로 전화해볼게요 확인되면 나한테도 연락 좀 해줘요 그래요? 네, 미래전략실입니다 회장님이요? 형사님, 저 유아인입니다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증거 무료 어젯밤에 갔다 놓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갔다 놨는데요? 왜 그래서요? 다녀가셨다고요?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데? 아니에요 당직 서시는 형사분한테 제가 분명히 단... 왜 그래? 무슨 일인데 그래? 나중에 지금 마스터님 마스터님! 이런 일은 없었다고 뭐야 이 일은 이제 영원히 묻히는 거라고 연락을 안고 고마워 그거는 이미지 바쁘 Untا 오로 연지 저녁 말 아 전화 오 데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